패배주의,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힘을 합쳐서 국정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압도하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오고 국민의 든든한 믿음직한 정당으로 터바꾸면서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 그 전면에는 누가 있어야 했나, 이재명 강대표 받고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누구세요? 답에 민주당, 상임고민님. 상임고민님, 역시 국민답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으셔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이재명 강대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인천으로 가. 전국을 다 다니시는 거죠? 전국 가려고. 아, 전국. 지금 지지율이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이 내부 총질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시임 두 달 만에 24%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가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심과 민심은 이재명 강대표를 선택했다. 그것은 윤석열한테 도둑맞은 승리를 되찾아와 또 불안한 이 대한민국을 그래서 학부모도 불안하고 청년도 불안하고 노인도 불안한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경영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당, 습관 정당.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적을, 성과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최전선에서 당을 이끌어달라고 하는 국민과 당무원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분열 세력들이 그 연합 공격을 해야되도 국민과 당심은 70%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강대표를 원하고 있다. 결국은 민심을 이기는 세력은 승리하지 못한다. 이재명 당대표는 민심의 파도를 탔다. 민심의 쓰나미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지, 무책임에 대해 심판하고 그러한 심판만 해서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로 성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정과 도정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여준 민심의 명 강대표가 원내 가수당을 이끌면서 대안과 그 다음에 기전을 지시했고 이런 국민의 열망이 담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우. 엄청난, 진짜. 개혁전 시켜주세요. 개혁전. 예, 예. 해석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원리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알아요. 예, 예. 그동안에 우리 고모님께서 민주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또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열정을 쏟으셨기 때문에 20대까지 민주당이니까. 예, 예. 이만큼 왔다고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도 있으니까. 예, 예. 여기까지 오는 열정. 예. 이게 바로 힘이 돼서 응원이 되고. 네. 원래 열정이 많아요. 이게 통화이 되고 폭판이 돼서 윤석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 똘똘 뭉쳐. 봉지우시. 똘똘 뭉쳐서. 내부 총질하는 놈이 지났군요. 네. 내부 총질 안 되죠. 내부 총질. 아니, 그것도 총부를 윤석열 정권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왜 여기 핍박받는 이재명 당백고 하는 거. 그러니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네. 알았죠? 말이 안 되는 압수수색을 100번짓게 하고 이거 사람 죽이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용기를 주고 같은 당원으로서 힘을 주고. 그렇죠. 그걸 지켜주려고 해야지. 당원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시 같은 경우에 말이지. 그러니까요. 타당에서 활동하다 들어와가지고. 이 당에서 때찌 달았으면. 이 당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대모죽을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유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나 그런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돼. 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 동지회가 있어야지. 아. 근데 이 사람의 동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가요? 네. 아니 뭐 이재명 당대표를 음해모략하고. 네. 이렇게 하나. 분열 세력의 동지는 윤석열인가. 난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아. 기덕한 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당내에 동지를 두지 않고 당밖에 동지를 둔 사람이에요. 예. 격궁. 격궁한답니다. 여기 시청자들이. 존경합니다. 봤죠. 답에.